러시아산 코다리아구요. 부산 강고등화하고 통영양식품 판매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버선빨락지도 지금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. 지금 이 기회에 놓치지 마시구요. 지도산 생새우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 안돌수산입니다. 오늘 저희가 싱싱한 산악지를 경매를 받았습니다. 근데 지금 저희가 발이 좀 떨어진 걸로 해가지고 보시면은 발이 한두막 보시면 두개 없는거 이렇게 되어있잖아요. 대신에 살아있고 싱싱합니다. 좀 저렴하게 가성비 좋은 볶음이나 연포탕 하실 분들은 맛있는 산악지로 주말에 함께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안돌수산입니다. 저희가 오늘 싱싱한 쭈꾸미를 경매를 받았습니다. 방금 막 수족관에서 경매를 받아온거라서요. 보시면은 아직 살아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얼음 가득 채워서 보내드리니까요. 필요하신 분들은 맛있는 쭈꾸미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. 고맙습니다.